안녕하세요. 테트리스TV입니다. 오늘은 제이에스트리스에서 여러가지 테마로 테트리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으로 인터넷 창을 열고 구글에서 바이올런트 멍키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되었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서 바이올런트 멍키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에스트리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합니다. 화면 상단의 테마 항목을 클릭하면 26개의 테마가 보입니다. 저는 한게임 테트리스 테마를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인스톨 디스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우측 상단의 설치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이어서 제이에스트리스로 접속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바이올런트 멍키 이미지를 클릭하고 다운받은 스크립트를 활성화시켜줍니다. F5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소리도 바뀝니다. 완전 한게임 테트리스랑 똑같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테마를 변경하면 테트리스 99 뿌요뿌요 테트리스 고전 게임보이 테트리스 등 여러가지 테마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테트리스 2 테트리스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